베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크리스마스 인 유럽 맹지나 글 사진 동양북스 낭독 베나영 프로로그 크리스마스에 떠나다 갑작스레 떠났던 21살의 크리스마스 여행 후 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면 자연스럽게 여행을 떠났다 한겨울이지만 여름보다도 따뜻한 때 곧 먹게 될 떡국에 착잡해할 때 착한 아이들도 나쁜 아이들도 지난 360여 일을 되돌아보며 뿌듯해하거나 반성하는 그때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다 크리스마스를 어디에서 보내는지가 곧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지난 겨울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했던 일과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키지 않을 약속을 계속하는 사람들, 꼬득이는 사람들, 열심히인 척하며 일은 죄다 나에게 미루는 사람들 힘든 기억이 피부에 닿아 쓰라린 이곳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다 12월이 다가오면 도망치듯 떠났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무 일 없던 듯이 넘치게 충전되었기에 그렇게 떠나는 날을 아무도 막지 않았다 가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 만으로 10년이 꽉 차던 2010년이 저물 무렵 크리스마스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 나는 처음으로 그 어떤 여행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나는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훗날 돌아보면 이마저도 작은 돌뿌리에 불과하겠지만 당시에는 전문적인 도움으로도 그 지독한 것을 쉽사리 떨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보살핌 덕에 지하 100만 킬로미터 아래의 구렁텅이에서 잠깐 정신이 들자 큰 용기를 내어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막상 가면 좋을 거야 하는 생각 하나로 크리스마스를 원없이 느끼고 올 계획을 짰다 다녀오면 제로가 될 통장장고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생일보다 좋아하는 날인 크리스마스를 마흔밤 가까이 보고 오겠다 맘먹었다 동화 같아야 할 크리스마스 여행 책의 서두가 이렇게 우울해서야 되겠나 싶겠지만 내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났던 이유에 공감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한참을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 이제 바닥쳤구나 싶은데 포크레인으로 몇백 킬로미터는 더 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더 걸어야 하나 싶어 절망스러운 사람들 월차 한 번 쓰는 것도 눈치 보이는 직장인들과 취업 준비에 지쳐가는 청춘들 연말을 뜻깊게 보내고 새해를 힘차게 맞아본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나는 지난 겨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런던 히드로 공항에는 어떻게 도착했는지 공항에서 어떻게 킹스크로스역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밤 이미 한 번 걸었던 길을 2년 만에 다시 걸어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저 잘 떠나왔다는 기분이 들었다 다시 만난 런던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저녁이 아니라 점심으로 크리스마스 만찬을 먹는 영국은 3시 정각에 방송되는 여왕의 크리스마스 연설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니 크리스마스 당일에 런던은 해가 져야 길거리가 붐비기 시작한다 영국만의 크리스마스 음식인 크리스마스 푸딩은 몇 달 전부터 만들어두기도 한다는데 영국인들은 우스갯소리로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푸딩 준비를 시작한다고도 한다 만들어 놓고 몇 달 동안 위스키나 브랜디를 조금씩 부어가며 묵혔다가 몇 시간 동안 쪄내어 다시 뜨거운 브랜디를 부어 12월 25일에 먹는 크리스마스 푸딩은 동장군이 올 때쯤 담궈 겨울이 다 갈 때까지 두고두고 먹는 우리네 김장김치를 떠올리게 한다 특별한 하루의 만찬을 위해 오랫동안 푸딩이며 케이크를 준비할 영국 엄마들의 모습 또한 우리 엄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보로우 마켓, 캠든 마켓 마켓이 워낙 많은 런던이기에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따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몇 개 없고 대신 올드 스피탈필즈, 포르토벨로, 캠든, 그리니치, 보로우의 마켓들이 크리스마스 테마로 새로이 꾸며진다 호들갑스럽지 않으면서도 성탄을 완연히 느낄 수 있어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처음 찾는 여행자에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새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나름 한 번 와본 길이라고 셜록홈즈가 지키고 선 베이커 스트리트를 익숙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 다운트 서점으로 직행했다 책방을 찾아다니는 것은 여행 중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다 나머지는 길 헤매기, 맛있는 건 먹기, 그리고 새 친구 사귀기 등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유럽 서점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스 섹션을 따로 만들어 놓아 서점의 고풍스러운 나무 난간을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평소보다 오랜 동안 책 삼매경에 빠질 수 있었다 런던에서는 허기가 지면 자동으로 몸이 보로우 마켓 쪽으로 돌아간다 영국의 식도락이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은 모두 옛날 이야기다 여러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신선한 식재료, 세계 각국의 음식을 그 나라보다도 더 맛깔나게 해내는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는 소호 따끈한 수프, 푸짐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으며 골목마다 위치한 프레타 망제 등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제이미 올리버도 장을 본다는 유기농 식재료로 유명한 보로우 마켓이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방에 맛있는 음식이 널려있지만 역시 영국의 전통 크리스마스 음식들이 가장 맛있어 보인다 영국에서 크리스마스가 왔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다진 고기 파이인 민스파이다 12월에 민스파이를 먹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 영국 사람들은 커피 전문점에서까지 겨울 특별 메뉴로 민스파이를 선보인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버섯과 아스파라거스 파이도 있고 전통적인 고기 파이도 있다 이것저것 넣어 구운 여러 종류의 파이들이 앞다투어 고소한 내음을 뿜으며 여행객을 유혹한다 이맘때만 선보이는 크리스팅글 파이를 먹어볼까 큰 컵에 아낌없이 꾹꾹 눌러 담아주는 고기 덩어리 푸짐한 수프를 먹어볼까 아니면 브라운이나 타르트를 살까 망설이다가 어이없게도 터키시 딜라이트 가게에서 이성을 잃었다 지난번 런던을 찾았을 때 파운드의 환율이 2,5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때를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런던 파운드화를 넉넉히 바꿔온 탓에 군것질 과소비를 하고 만 것이다 여행 내내 두고두고 하나씩 꺼내 먹을 터키시 딜라이트가 종류별로 알록달록 한 상자 가득 생겼다 나니아 연대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터키시 딜라이트가 뭘까 하고 궁금해했을 것이다 눈의 여왕이 마법도 돈도 아닌 터키시 딜라이트 한 상자만을 가지고 에드문드를 꿰웠는데 그 두꺼운 책을 읽고 나서도 어림 짐작할 수 없었던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사탕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었다 눈의 여왕과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보로 마켓의 아저씨는 장미, 피스타치오, 레몬 터키시 딜라이트를 넉넉히 담고도 캐러멸에 볶은 땅콩 한 봉지까지 더물어 주셨다 몇 알 안 되는 이놈들의 향이 어찌나 강한지 이동하는 기차에서 부스럭대며 몇 개 꺼내어 지도 위에 올려놓고 먹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다 줄까 하는 눈빛에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미는 옆자리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기특한 녀석이다 보로 마켓 꽁무니에 위치한 몽무스 카페에 들러 커피로 단맛을 씻어냈다 런던에서의 커피는 이곳만한 곳이 없다 터키시 딜라이트의 따뜻한 라떼 한 잔, 달콤 쌉싸름한 호강에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도 눈빨도 온데간데 없다 올드 스피탈필드 마켓을 지나 도착한 캠든 마켓에는 눈이 제법 쌓여 빨간 노을이 흰 물감에 섞이듯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게으른 노을 덕분에 밤이 천천히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런던 하늘은 지난 여행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다 처음 캠든 마켓을 찾았을 때 나는 런던에서 새로 사귄 친구와 함께였다 대학 입학 후 친구들과 배낭여행을 온 남자와 고등학교 졸업여행을 떠나온 여자가 여행지에서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이 자신이라며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 우스갯소리를 하던 내가 아는 최고의 여행광 브래노다 밤에만 여는 작은 박물관을 구경하러 왔다가 앞뒤로 나란히 줄을 서서 40여 분간 추위에 떨다 친구가 된 우리는 내일은 따뜻하게 입고 함께 캠든 마켓 구경을 가자고 한 것이다 그와 함께 놀러왔던 캠든이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를 맞아주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판매하는 상점과 빈티지, 앤티크를 파는 상점 사이로 따뜻한 와인과 구운 사과 광고가 비집고 들어서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었다 캠든 마켓의 후끈한 음식 열기와 마켓 밖 운하의 시원한 바람을 번갈아 쐬며 가방 안에 터키시 딜라이트를 하나 더 꺼내 입에 넣었다 수천 개의 스와르브스키 크리스털이 수놓는 곳 쯔리히 많은 사람들이 쯔리히를 스위스의 수도로 착각하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금융계 돈세탁의 온상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상상 속의 쯔리히는 개미 한 마리조차 기어오르지 못할 반지르르한 유리창의 건물들이 수없이 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 유럽 최고의 초콜릿을 파는 제과점과 명풍 상점이 다이아몬드 사이에 루비와 에메랄드 마냥 박혀있는 것이었는데 상상과 현실이 이렇게나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없다 새벽에 냉랭한 푸르름을 걷어내며 루체른역에서 기차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쯔리히에 도착했다 도시와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쯔리히는 루체른보다는 훨씬 많이 발달해 있었다 며칠 떠나 있었어도 아직은 숲속 호수가보다는 익숙한 도시의 소음들 사이로 유럽에서 가장 비싼 거리라는 쯔리히의 중앙로 반호프대로를 가르는 트램의 벨소리가 울려 퍼진다 쯔리히 역의 크리스마스 마켓 쯔리히 역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높은 천장 아래 빛나는 트리를 중심으로 생기 넘치는 160여 개의 상점들이 모여 있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5천 개가 주렁주렁 매달린 트리는 카메라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 트리 꼭대기의 가장 큰 별은 베들레헴의 별을 눈꽃들은 스위스의 내 문화 구역을 지구보는 빛의 단순함을 작은 별들은 천상에서의 빛과 길잡이 빛의 즐거움을 전통 왁스로 만든 흰 초는 빛의 순백색 계절을 각각 뜻한다고 한다 이 장식들 모두는 크리스털로 만들어졌고 카메라 플래시와 조명들이 모두 이 크리스털 트리에 한 번씩 반사되어 온 사방에 반짝거리니 마치 크리스털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성냥갑 크리스마스 뮤직박스를 처음 보았다 바닥에 있는 태엽을 감고 성냥갑을 열면 캐럴 몇 곡이 시원치 않은 볼륨으로 삐거덕거리며 흘러나오고 그 작은 공간 안에 담긴 모형들이 여간 앙증맞은 것이 아니다 루체른과 기차로 채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곳인데도 루체른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추리의 마켓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산과 강 호수가 많은 스위스는 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 교류가 그리 많지 않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지역마다 특색이 강하게 발달되기 때문이다 공처럼 동그란 버터에 튀긴 패스츄리인 슈네발레는 1719년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처음 만들어진 전통과자로 계피나 설탕, 초콜릿이나 코코넛 가루에 무쳐 먹는데 겨울의 추리이라면 어디에서든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다 또 1840년까지는 추리의 시민만이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가 이제는 모두에게 허락이 되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추리의 대표적인 겨울나기용 쿠키, 트리글도 있다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이 싸서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가는 트리클에 작은 구멍을 내고 시를 꿰어 트리에 매달기도 한다는데 먹을 것이든 장난감이든 시를 달아 멜 수만 있으면 모두 다 멋진 트리 장식이 된다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흥겨운 성탄 시즌 프랑크프루트 별다른 생각 없이 기차에 몸을 실었는데 프랑크프루트에는 기차는 만석이었다 열차 칸과 칸 사이에 짐을 놓거나 기지개를 켜어 나오는 사람들이 잠시 쉬는 곳 내릴 때 대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있는 간이 의자도 5분만 늦게 탔다면 앉지 못했을 것이다 캘리어를 세워 한 팔을 기대고 사과를 베어무르며 덜컹덜컹 퀼른의 둔탁함은 프랑크프루트의 세련됨으로 덮여간다 세계화된 선진도시인 프랑크프루트에는 널찍하고 현대적인 광장 속에 몇백년 전 세워진 시계탑과 함께 하늘을 찌르는 빌딩들이 나란하다 괴태 동상과 중후한 매력의 시계탑 그리고 철근 덩어리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덩그러니 따로 떨어져 서 있는 모습이 필요한 곳이라면 뭐든지 그냥 세우고 말았을 것 같은 독일 사람들의 미적 감각 혹은 미적 감각의 부재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기능에 충실한 본분을 다 해낸다는 것이 신통하기는 하지만 번화 한 시가지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동적으로 셔터에 손이 가게 하거나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광경은 없었다 그러나 한 시간만 돌아다니면 어느새 즐거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프랑크프루트 역시 독일의 대표 도시답게 그 매력 속에 나를 천천히 녹아들게 해주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매력인지 알코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나는 프랑크프루트에서 처음으로 해 뜰 때까지 술을 마셨으니까 시청광장과 폴스광장의 크리스마스 마켓 옷 구석구석에 핫팩을 붙이고 장갑 안에 손난로를 넣었는데도 여행 중 가장 추웠던 이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염치없게도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 잠깐이나마 눈보라를 피해보고자 했다 미사가 시작되어 복도에 서 있어야 했던 방문객들에게 미안해하시는 신부님께 우리 모두 더 미안한 표정으로 괜찮다고 목리를 하고 조금만 버티면 비명소리 같은 저 바람도 가라앉을 거라 위로를 나누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몇 발자국만 가면 나오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차마 나서지 못한 채 꼼짝없이 한 시간은 갇혀있을 것 같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너 한국 사람이지? 단번에 알아맞히는 이 신기한 능력자는 누구? 함께 갇힌 동료의식에 니하오와 곤니치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알아봐준 고마움이 더해져 추위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녹득 풀렸다 에릭은 한국발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가기 전에 스톱오버로 프랑크프루트에 들른 영어 선생님이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스페인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다음번엔 중국에 가보고 싶어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일하는 그는 연말연심한 가족과 보내고 다시 짐을 꾸려 중국으로 갈 예정이란다 졸업시험을 준비하며 학을 떼던 한자 생각이 나서 한자 공부가 어렵지 않냐는 걱정에 그들은 그림 그리는 기분으로 공부한다며 한국말로 대답했다 오랜만에 타지에서 듣는 한국어는 어설픈 발음이지만 반갑기 그지없다 나 한국말 계속 연습해야 해 라며 나를 웃게 한 그가 용기내서 비명소리 가득한 바깥으로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했다 콘크리트 빌딩 가득한 프랑크프루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시청 앞 광장이다 알자스에서 보던 굵은 판자를 대어 만든 정직한 디자인의 건물들로 둘러싸인 레머 시청은 독일에서 가장 예쁜 시청 건물로 꼽힌다 스위스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고 달아 보이는 야구곡만한 슈니 발렌과 익살스러운 나무꾼 다리 모양의 의자가 있는 글루바인 가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우리는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당시에 아직 출간되지 않은 나의 첫 번째 책 얘기부터 시작해 갈빵질팡하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도 나도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들뜬 마음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완벽한 낯선 사이였기에 더 솔직할 수 있었다 글을 쓸지 노래를 할지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취직을 해야 할지 여행을 더 다닐지 모르겠다는 배부른 나의 푸념에 에릭은 해 노래도 해 유럽에서 노래해 글도 써 여행도 다니고 다 해 라며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긍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낸다 글루바인과 하초코는 금세 식었지만 한참을 떠들고 나니 체온이 상승해 이제 그리 춥지 않았다 에릭과 인사를 나누고 몸이 다시 식기 전에 폴스 광장 마켓으로 향했다 폴스 광장에 있는 꿀의 집 호닉하우스는 외관부터 꿀이 흐르는 듯하여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꿀을 넣은 각종 주류와 꿀로 만든 화장품 꿀사탕 꿀 바른 빵 그냥 꿀 등 단내가 가득하다 하루 종일 빨아먹어도 일주일은 갈 것 같은 사탕과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초콜렛에 담궜다 뺀 듯한 과일과 야채 초콜릿 범벅들은 호닉하우스를 나와도 진동하는 달콤한 냄새에 그냥 지나치게 된다 하지만 폴스 광장의 집집마다 매달린 온갖 종류의 소시지들은 절로 맥주를 푸른다 아무리 크리스마스라지만 독일에 왔으니 펍크로울 체크인 할 때부터 꼭 가고 말 거라 다짐했던 호스텔에서 매주 운영하는 펍크로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마켓 구경을 접고 왔다 조식도 없고 매트리스도 엉망이었지만 로비에 무한 리필되는 커피가 있다는 사실과 파스타 만들어 먹기, 빙고 놀이, 밤거리 산책, 테이블 축구 토너먼트 등 매일 바뀌는 다양한 활동 때문에 선택한 호스텔인데 운 좋게도 가장 재미있다는 펍크로울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펍은 맥주를 파는 선술집이고 크로울은 기어가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백여개의 호프집들이 위치한 프랑크프루트의 작센하우젠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그 옆 가게로 옮겨가 또 마시고 그러다 만취하여 길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여러 호프집을 돌아다니며 독일 맥주를 원없이 마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나도 욕심이 났다 눈발이 너무 거세 행사를 취소할까 말까 고민하는 호스텔 주인을 설득했던 건 이미 로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었다 호텔 매니저를 하다가 요리사로 전향해 가보고 싶은 곳으로 정처 없이 여행하며 요리를 한다는 호스텔에서 반년째 살고 있는 아일랜드 할아버지 한 명 졸업여행으로 시작했지만 돌아갈 기약 없이 몇 달째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는 웨일즈에서 온 로라 밤 내내 열 마디도 안 하던 브라질 출신의 수줍은 에두와도 또 우리 누구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던 이름의 인도 여학생 하나와 호스텔 직원 몇 명과 나까지 우리는 샷 한 잔의 일류로인 싸구려 바에서 1차를 시작했다 원래는 30분 정도 걸리는 착센 하우젠까지 같이 걸어가는 거라는데 거센 눈발에 그것까진 엄두가 나지 않아 트램을 타기로 했다 트램을 기다리며 보드카 한 병과 크랜베리 주스 한 병을 들고 나온 호스텔 직원 손드라는 정류장에서 소주잔보다 조금 작은 플라스틱 컵을 모두에게 돌리고 즉석에서 칵테일을 만들었다 얼어서 곱은 손으로 만든 것 치고는 꽤 맛있었다 정류장에서 크게 치얼스를 외치며 고개를 동시에 뒤로 확 꺾어 젖히니 트램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눈길에 칵테일이 잘도 넘어간다 아일랜드 할아버지는 이 술도 먹어봐라 저 술도 먹어봐라 하면서 독일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한다는 술이 5분에 한 번씩 또 생각나는지 동전까지 탈탈 털어 모두에게 술을 산다 여러 가지 억양과 다양한 머리색이 한데 섞여 돌아다니는 모습이 안 그래도 어지러운데 거절하기와 바다 마시기 사이에서의 고개를 그럭저럭 아슬아슬하게 해냈다 2차는 가라오케바였다 오픈된 공간에서 고래고래 소리질러 가며 노래를 부르는 가라오케바는 몇 평 안 되는 우리나라의 노래방과는 다르다 노래 실력을 뽐내기보다는 아는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니 잘 부를 필요도 없다 몇 곡을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부르고 또 불렀던 그날 밤은 전부 술 탓을 하고 싶다 점수를 매기는 사람도 박자와 음정을 매의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도 없으니 신이나 계속 마이크를 잡는다 배경음악이 있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한 사람들 속에서 어느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니 합격에 딩동댕 기준이 이리 관대할 수 없다 듀엣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니 독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겠어 가수의 앨범 나오면 꼭 살게 뒤집히다 각자 로비에 소파에 아직 열려 있는 근처의 또 다른 바에 호스텔 앞 계단에 흩어져 널부러 졌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제정신으로 남았던 호스텔 언니는 카푸치노 한 잔을 진하게 뽑아 잠은 못 자도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며 산더미처럼 나초를 담아주었다 나초를 한 줌 집으며 좀처럼 볼 수 없는 취한 모습에 내가 프랑크푸르트의 일출 앞에서 깔깔 웃었다 겨울의 파리는 차가운 회색이 아닌 아름다운 총천연색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여느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다 아이들도 페르노엘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것은 하루 이틀 참고 아빠와 엄마도 12월 25일만큼은 송년회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보낸다 이렇게 가정적인 프랑스의 성탄절은 그 분위기도 단출하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이들은 페르노엘이 선물을 놓고 갈 수 있도록 난로가에 신발을 두고 잠이 들고 어른들은 자정미사를 보러 동네 성당으로 모여든다 미사가 끝나면 각자 집에 돌아가 성탄의 은혜로움과 가족들의 사랑에 에워 쌓여 만찬을 시작한다 프랑스의 전통 크리스마스 만찬은 일어나다 라는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헤베이용으로 크리스마스 미사를 마치고 돌아와 온 가족이 오랫동안 천천히 하는 식사를 말한다 해마다 11월의 세 번째 목요일에 선보이는 보졸레 누보를 한 병 따고 크리스마스 만찬의 에피타이저로 가장 인기를 끄는 후아그라와 에스카르고 굴로 입맛을 도둔 후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한다 예상치 못했는데 파리지행들이 가장 자주 찾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굴이다 실제로 골목 한켠에 작게 열리는 동네 시장이나 비스트로 앞에서 껍질을 바로 까서 시식을 시켜주거나 킬로그램으로 달아 판매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았는데 연말이면 굴의 인기는 더욱 높아진다 연말 디저트계의 절대강자 부시드 노엘이라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동지를 기념하여 밤새 불을 지피는 율로그의 모양을 본 딴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동지가 지나고 날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를 축하하며 밤새 두껍고 튼튼한 장작을 뗐다는데 이 장작이 타는 동안 가족들은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실수나 좋지 않았던 결정, 잘못들을 모두 불꽃에 태워 날리고 다음 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이제는 뗄감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아궁이나 화로가가 있는 집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 이 전통 역시 함께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모양만은 똑같은 달콤한 부시드 노엘은 연말이면 온 프랑스의 블랑제리에서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간다 새벽에 느닷없이 배불리 먹어야 하는 만찬이라니 자다 일어나 먹으니까 일어나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걸까 식사하기엔 아주 생경한 시간대지만 새도 나무도 모두 깊이 잠들었을 그 시간이라면 가족끼리 연중 단 한 번인 만찬에 집중하기에는 더없이 좋을 것 같다 파리의 겨울은 운명이여라 파리 베를린에서 파리로 향하는 야간 열차는 사고투성이었다 6인실을 두 명이서 넓게 쓸 수 있어 서로 침대를 세 칸씩 차지하고 짐이고 세면도 구고 늘어놓으며 좋아했는데 좋은 것은 딱 거기까지였다 우리 방에만 히터가 고장나 코트까지 입고 그 위에 담요 세 장을 돌돌 감고 누워도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살을 애는 냉기에 밤을 지새웠다 추위에 떨다 환승을 위해 새벽 4시에 만하임에 내렸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폭설로 인해 환승할 열차 편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미 앞에 열차 3대는 무기한으로 연착되거나 취소되었고 다음에 올 열차는 14시간 딜레이라는 무시무시한 알림을 무책임하게 전광판에 띄워놓고 있었다 죄 없는 캐리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열차는 정시의 플랫폼에 도착해 주었다 부러움과 노여움 가득한 다른 열차 승객들의 눈총을 받으며 나는 파리로 향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행 기간 동안 띄어쓰기라고는 모르는 듯한 독일어에 힘들었었는데 파리 북역에서 눈에 쏙쏙 들어오는 짤똥한 프랑스어 단어들이 얼마나 반갑던지 파리를 애타게 기다려온 이유는 이곳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욕조가 있는 호텔을 예약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목욕을 하며 수도세를 올리는 데가 한 달 동안 샤워만 그것도 때로는 변변치 못한 샤워기 아래에서 찬물에 떨기도 하며 룸메이트들이 깰까 발 뒤꿈치를 들고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침대를 찾아다녔으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하얀 욕조에 뛰어들 생각뿐이었다 굳이 욕조가 아니더라도 호스텔과 가격 차이가 상당한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는 방을 비우고 나가 새로운 도시에서 뛰노는 사이 누군가가 내 귀퉁이를 야무지게 접어넣은 침대뽀 그리고 침대뽀 속으로 둥글게 말려 폭신하게 앉아있는 베개 때문이다 수없이 빨아 보풀이 올라오려 하는 오래된 호텔의 침대뽀라 하더라도 그 위에 몸을 던질 때마다 새 침대에 눕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 이제는 만신창이가 된 캐리와 함께 비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방에 들어서자마자 목욕물을 받았다 베를린역에서 1유로에 팔던 미니 바디 샴푸를 두 개나 풀어 거품을 내고 노곤한 몸을 놓이며 아주 천천히 욕조 속으로 미끄러졌다 으아 지난 밤 기차에서부터 꽁꽁 얼어있던 온몸이 녹아내린다 작은 TV에서 나오는 프랑스의 드라마 소리가 희미하다 졸다 깨다 하는 것에 맞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다 샹젤리제 크리스마스 마켓 목욕을 마치고 나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며 크리스마스 전구 장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샹젤리제로 직행했다 12월이 되면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최후 휴식지라는 뜻의 샹젤리제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들어서고 파리에서만 볼 수 있는 파란 꼬마 전구들이 꼬마라는 말이 겸연적게도 엄청난 무리를 지어 빛을 낸다 마켓 뒤에 가려진 세포라, 루이비통 등 평소라면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 상점들도 마켓이 서는 기간 동안은 찬밥 신세다 2km가 넘게 시원하게 뻗은 샹젤리제의 대로 위에 크리스마스 마켓은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메트로역에서부터 개선문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어 멀리서 보니 마치 긴 대로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마켓을 재현한 메종달사스와 캐나다,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각국의 얼음 조각가들을 모셔와 차려놓은 아이스 매직의 얼음 조각들이 대로의 불빛을 반사하니 어지간한 크리스마스 장식에는 내성이 생겼던 나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마켓과 함께 파리 3대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손꼽히는 라데팡스와 트로카데로의 마켓이 문을 닫고 나서 파리에 도착하는 일정이 무척 아쉬웠는데 새해를 며칠 남기지 않고 찾아온 손님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샹젤리제는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손님을 맞아주었다 파리의 길거리 음식 효자 상품 1위인 크레베로 저녁 식사를 했다 호빵이나 오뎅, 츄루스 같은 겨울 군것째 거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원래 겨울에는 살이 빠지는데 파리에 살았더라면 요 크레베덕에 겨울마다 포동포동 살이 올랐을 것이다 샹젤리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그 어떤 메뉴보다도 인기가 있는 크레베는 초콜릿 스프레드만 간단히 바른 것부터 과일 절임이나 잼을 바른 달콤한 것 치즈나 햄, 계란이나 닭고기를 넣어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갈레트라 불리는 것도 있다 햄과 치즈를 넣어 얇은 칼로 접어 부어준 크레페를 들고 마켓의 가니 테이블에서 시장 구경을 하며 먹는데 내가 너무 맛있게 냠냠 거렸는지 무려 다섯 명이나 너 지금 먹는 거 어디서 파니 안에 넣은 건 뭐니 얼마니 하고 말을 걸어온다 사방이 크레페 천지인데 그걸 내게 묻다니 그동안 자연 속에 묻힌 혹은 타임머신을 타고 몇 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고딩 양식의 성당 앞과 자갈길 위에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들만 보다가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구경하자니 낯설었다 베를린이나 런던의 크리스마스 마켓들도 나름 숲속의 마켓이라 했는데 도시 한복판? 그것도 가장 번화한 거리 위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좀 색다르다 넉넉한 허리 사이즈만큼이나 큰 선물 보따리를 어깨에 매고 호 호 호 하고 웃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빨간 벨벳 정장을 입고 손가락 두 개로 꼬아올린 코수염을 가진 팔등신의 산타가 런웨이를 워킹하듯 샹젤리제를 활보하며 시크하게 선물을 건넬 것 같다